오늘 목적지는 어떤 특정 건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가는 곳은 군대 군대 이런 무덤가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옛날 우리 할머니 시절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한참 가난하고 돈을 쓸 때는 시신을 처리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시신을 갔다가 막 여기저기 막 버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우리 지금 어머니 세대까지는 아니고 할머니 세대까지 더 거슬러 가야 돼요 그런 세대 때 계십니까? 뭐야? 여러분 보여요 저기 뭐? 나만 보이는 건가? 누구야 뭐야? 누구야 뭐야? 어? 표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당신 누구야? 누구야! 얘네들 무슨 소리야 들었어요? 형? 오빠 이런 소리 같은 거? 뭐야? 헤헤 아.. 왜 그래요..?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잠깐만..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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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올라왔다!! 온다!! 저거!! 저 나무 위에 올라와있잖아!! 저..저..저.. 저거 저거 저거!! 좋아요!! 아까쯤에 여기 위에.. 여러분들 보셨죠? 뭔가 팔 벌리고 있는 듯한 뭔가.. 뭐 있었죠잉? 여러분들 표지판에 뭔가 한거 하고.. 여기 흰색 물체.. 잠깐만.. 이거 팜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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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팜이어야 이장을 한거죠? 물이.. 이장을 했거나 파서 화장을 했거나 아셨죠 여러분들? 아..물.. 근데 은근히 이런 데가 많더라구.. 아.. 아.. 또 오사.. 또 오사.. 가까이.. 엄청 가까이 있어.. 잠깐만.. 어? 뭐야? 방금 뭐.. 흰색이 있었는데 뭔가.. 행체에.. 내가 저기서.. 여기를 비췄거든요? 이쪽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그.. 어?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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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문은.. 계속.. 저기.. 거기 있어요? 아.. 우는 소리 같은게 안들려? 우는 소리 같은거? 우는 소리 같은거? 후 후 소리.. 잠깐만.. 나와보세요 울지 마시고.. 와..잠깐만.. 아악!! 분명히.. 야! 뭐야!! 아악!! 방금 또 갔는데.. 잠깐만!! 지금 저쪽에서 유독 계속 왔다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지금 저기 하얀 것이 지금 이쪽이거든요 뭐라고 잠깐만 나 방금 뭐 들은 것 같아 뭐 들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만 가라고요? 그만 가라고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우와!! 우와!! 우와아.. 잠깐만.. 여러분들 그래서.. 쫄앱이라는거야 나는 만납이고 나는 분명히 애, 어른, 남자, 여자 그만가 이렇게도 했고 엄청 빨리 말할게 핸드폰 못 들었어요? 또치형은 이해할게요 또치형은 제가 이해합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가는 기가 먹어서 그런거고 이제 저 보라를 보라 같은 경우는 애가 젊은데 그냥 재밌어봐 억울한거고 지금 이 양반은 이제 가는 기가 먹은거고 나이가 있어서 그건 내가 이해할게요 알았어 이번 캐시는 딱 그만 가 하고 안 괴롭히고 근데 그런 망자들도 있어 잠깐만요 음 그런 망자들도 있어 몸 상하게 보내주는 망자도 있고